짖고 있어요. 짖고 있어요. 왜 짖을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나운 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개에요. 개는 사나워도 짖지만 무서워서도 짖어요. 사나운 개는 짖기 전에 이래요. 이거는 사나운 개에요. 이 개는 하지 않고 이랬잖아요. 무서워 가까이 오지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태도를 잘 보세요. 가까이 오지마 무서워 했는데 내가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다면 잘 보세요. 네오야 안녕 줄 짧게 잡았어. 네오야 안녕 원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그 개는 착한 개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왜 왜 그럴까 안 무서운 척 하는거에요. 안 무서운 척 자 그럼 좀 가까이 가볼게요 몸을 방금 털었어요. 몸을 왜 털었을까요? 불안하다고 맞아요. 걔들은 불안하면 몸을 털어요. 탈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해 진정해. 괜찮은거야. 괜찮은거야. 그래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자기체면 네. 긴장해가지고 자 또 가까이 갈거에요. 근데 물지는 않아요. 그 쪽이 앞으로 붙어 나와요. 꼭 킬 좀 만들어주세요. 꼭 사이로 지나갈게요. 자 이제 개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 중에 유일한 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거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난 너한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게 하만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견눈질로 보면서 하만이 있는거에요. 태연하게 딴 데 찾아보면서 아까 얘가 하듯이 얘가 들어와서 딴 데 쳐다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딴 데 쳐다보면 돼요. 얘가 지나갈 때 그럼 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아무이 없이 지나갈거에요. 아 무서워 하고 소리를 질리면요. 얘가 자극을 받아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어 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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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물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조용히 딴 데 쳐다보고 있는거에요. 딴 데 쳐다봐. 딴 데 쳐다봐.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냥 차분하게 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리고 이 개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안녕 그런 얘기하면 안돼. 네. 하나님.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네. 들어올 때만 무서워서 왕망거리던 애가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난 넌 해칠 생각 없어.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아무 일이 없으세요. 이젠 한번 만져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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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서 자. 개한테 접근한 장갑에서 으르렁 되죠. 방금.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나한테 다가오려고 이때 자기한테 다가가는 방법은 정면으로 다가가면 안돼요. 개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다가가잖아요. 이 개는 긴장을 해요. 야. 맞짱 뜨자는거야. 막 그러면서 정면으로 다가가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다가가냐면 개가 여기 서있으면 삥 돌아서 잠깐 잡고 있어봐요. 개한테 다가갈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똑바로 가는게 아니라 나 이쪽을 바르고 가요. 개를 쳐다보지않게. 나 이쪽으로 갈거야. 나 이쪽으로. 너한테 하는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천천히 걸어가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견눈질로만 살짝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됐잖아요. 그럼 기끄럼주면 살짝 치세요. 앉아요. 몸을 작게 하면 개들이 겁을 안 내요. 몸을 작게 만들었어요. 나는 널 해치 의사가 없어에요. 싸우려면 마주보고 싸워야 되니까 마주보는 거는 공격 의사에요. 근데 딴 데 쳐다보는 거는 공격 의사가 없어 그 다음에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간 다음에는 어떻게 만지냐면 머리를 만지면 안 돼요. 걔들 머리 만지는 거는 굉장히 걔들 세계에서는 무례한 행위에요. 어떤 행위냐면 나는 너보다 힘이 더 세. 꿀어. 이런 뜻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만지는 게 아니라 걔는 항상 밑으로 손이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손이 들어가서 가슴을 먼저 만져줍니다. 그리고 약간 이로 올라가서 목을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돼요.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봐요. 자. 걔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다가온다고 간다고 그랬죠? 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삐잉도 나 안에 들여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쪽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자. 이쪽까지 와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이쪽까지. 여기까지 와요. 네. 자. 앉아요. 앉아요. 네. 앉았어요. 이제 개를 다가가게 했어요. 처음에 개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안 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냄새로부터 맡아요. 네. 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냄새부터 맡을 거예요. 냄새 맞죠? 아 됐어요. 냄새를 다 맡았으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만지라고 했죠? 손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밑으로 가슴. 가슴 쪽을 만지네요. 여기를 만지네요. 거기 먼저 만져주는 거예요. 아 착하다 하고서. 아 착하다. 그렇죠. 네? 건네던 강아지가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이제는. 되게 쉽죠? 네. 일어나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제. 다음 사람 만져보고 싶은 다음 사람. 오케이. 자.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어떻게 오는지 알죠? 네. 제가 둘루랄라 산책 중이에요. 둘루랄라. 예.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네. 앉으세요. 네. 다 엔세 맞고. 돌아섰잖아요. 개가. 네. 그때는. 이제 만져줘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목을 만지라고 그랬죠? 네. 손을 아래로 내려서. 그렇죠. 우와. 귀엽다. 귀엽죠? 네. 친구가 된 거예요. 네. 이런데 이렇게 가슴 등도 만져줘도 돼요. 등을 앉아주는 거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뜻 있어요. 얘들한테. 됐죠? 네. 들어가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 들어가시면 돼. 천천히 일어나서. 친구가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네. 쉽죠? 네. 쉬워요. 쉬워요. 해볼래요? 좋아요. 아까 무서워하던 친구예요. 개 무섭다고 갔던 친구예요. 레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자. 거기서 살짝. 방향 틀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예. 앉으세요. 자. 이제 인사로 갈 겁니다. 레오가. 누구세요? 하고서. 다 냄새 맡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네. 다 냄새 맡았어요. 딴 데 쳐다보죠. 이때는 이제 만져도 돼요. 가슴을 만져보세요. 목 밑에. 그렇죠. 안 무섭죠? 네. 안 무섭어요. 개는 친구예요.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이제요.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네. 완전히 큰 변화예요. 개를 무서워하다가 이제 개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개의 표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제가 안 가르쳐준 게 있는데. 길 가다가 개를 딱 보고 봤어요. 만지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만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주인이 안 돼요. 이 개는 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처럼 딴 데 쳐다보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이쁘다. 아 강아지다. 하고 소리치면은. 그런 예민한 개들은 흥분을 해서. 와. 이래요. 알았죠? 개들 앞에서는 항상 침착하고 차분하게. 두 번째 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이 개는 사람한테. 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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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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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태크. 차커. 더 돌아달라고. 지금 찍히는 호흡이. 우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상 lumber.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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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코러컬리라. 보러컬리. 보러컬리. 너무 훈련을 잘한다. 훈련 잘 받았다. 브로콜리? 아니, 보도컬리! 보도컬리는 못 먹었고.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야채? 야채? 아, 못 봐. 고고. 엄마 가져와. 신났다. 엄청 신났네. 엄마 가져와. 엄마 가져와. 딴거 갖고 오고 있어. 드롭. 엄마 가져와. 흥분했어. 예스, 컴. 드롭. 승발력 장난아니다. 잘한다. 드롭. altered 들을 때리는ον. 조리 coaster 재밌나보네. 또ď 하 prá produces. bins. 오우!! 쓰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 휘장 CS boy 지쳤어. 이거 한 번 해볼게요. 이거 할지 모르겠네. 간식이 없어서. 간식 없죠? 가지고 올까요? 나 해보고 싶어요. 어디? 야. 오이 봐. 우와! 우와! 예이! 우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화질은 4발이라 엄청 빨라요. 우리 집이랑 같이. 거북이들. 자 이제 원반 놀이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둘이 꺼내보세요. 같은 보더콜리인데 얘랑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보더콜리 한 마리 더 꺼낼 거예요. 여기 계장이입 때문에. 한 번 더. 여기 계장이예요? 네. 이게 계장이예요. 나한테는 지금 날 보고서 되게 반갑게 오고 있어요. 나도 계장이예요. 조심히 저게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다른 게. 이런 게는 가까이 가거나 만들어선 안 되는 거예요. 대장이 그렇게 하지말라고 명령을 내릴거같이 만져보고싶은사랑 아까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천천히 오세요 나 조금 무서워지 못하겠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앉아요 앉아요 이제 앉으세요 가서 얘가 냄새를 맡을거에요 냄새 맡을 때 놀라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냄새 맡는거는 걔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에요 인사하는거에요 살짝 만져봐요 가슴을 그렇죠 가슴 가슴 그렇죠 괜찮죠 냄새 맡으면 일단 친구가 되는건가요 네 이게 친구가 되는거에요 서로 인사하는 법이에요 지금 얘도 별로 신경 안써요 네 됐어요 다음사람 다음사람 만져볼게요 쪄요 도전해보세요 천천히 갈게요 냄새 맡을거에요 천천히 갈게요 만져봐 이제 진정된거에요 네 이제 그쪽 사이로 쑥 걸어갈테니까 아까처럼 놀라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 마주치지 말고 좀 이따 또 만지겠죠 가까이 봐도 돼요 아니요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얘는 예민한 애라서 짖을 수가 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눈 마주치지 말고 겉눈질로 보세요 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맡는게는 물지 않아요 호기심에 가득차있기 두려움이 아니라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이지 말아요 네 다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이젠 만져도 돼요 만져도 돼요 네 이젠 만져도 돼요 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야 돼요 네 네 앉아요 그렇죠 마주보니까 약간 주섬주섬하죠 멈침멈칫하죠 옆으로 앉아야 돼요 뒤로 앉으라고 그랬지 옆으로 네 그렇게 앉으라고 그랬죠 마주보지 않으세요 얘 만져도 돼요 어디 만져요 가슴 만져도 돼요 여기서? 놀지에요 놀지 놀지 친해졌어요 네 친해졌어요 나도 한번 만져봐요 네 만져봐도 돼요 저도 만져봐도 돼요 네 천천히 오세요 한 사람씩 오세요 얘네 겁이 많기 때문에 오음을 올려오면 두려움을 느껴요 와아 진희씨 살쳤어 자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앉아요 네 그렇게 앉으면 돌려서 앉아야 되죠 마주보면 안 돼요 그렇죠 마주보면 싸우자는 걸로 하니까 네 맞아요 앉아야 돼요 괜찮아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이거는 이렇게 아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건가 네 만져줘요 만져줘요 괜찮아요 저요 응 앉아가요 저 그다음 저 놀지에요 놀자는 신호를 막 보내고 있어요 아 귀여워 아아 아아 들고 있어 아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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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하다 착하죠 아까는 막 지석구 놀 무서워했는데 만져요 괜찮아요 하하하 하하하 개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다 떠나는군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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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흠 하하하 자 네 이제 줄을 쑤세요 원반을 던져보는 거예요 한 번씩 하하하 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